아 진짜 진짜 거짓말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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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라 이거 야 구자성 한판 붙자 야 싸워드라 야 싸워드라 야 싸워드라 야 싸워드라 야Ex세 그 자석이랑 홍 grease가랑 붙었데 뭐? 약속을 시켜라 오케이? 네가 이기면 앞으로 홍수 씨가 안 건드린다 근데 내가 이기면 내 열대만 맞죠 그래 근데 그럴 일은 없겠다 너 우리가 농구부인 건 알고 가보냐 아마추어인데 핸디캡은 줘야지 먼저 와라 여유부리기는 10점이다 지효야 괜찮아 어? 하던 대로 해 그렇지 그렇지 넌 저랑 왜 붙잡는 거야? 국상에서? 넌 입으로 놓은 거 아니야? 맥지 내가 될 만네.